신대방역 3분 거리 반지하 4500입니다. 지금 옆방도 나와서 전세든 월세든 아무렇게나 빨리 좀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가 가격 대비 방이 좋다 이것보다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게 우선이신 분들에게는 괜찮고 여기서 10분 좀 더 걸어도 된다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깔끔한 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세로요. 월세는 많고요. 전세로 4500입니다. 전세로 4500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